대한민국 최애급 사람들 힘내세요 꼬민이 또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한국 다시 한번 일어나 한국 기적이 또 일어나 한국 다시 한번 뛰어봐 한국 다시 또다시 한번 목이 커져라 비춰 우린 최대한 지쳐 신나 힘나 태극기 휘날리면 아그로 아그로 땅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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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면 한다 같은 사람 빛발빵으로 탭탭하게 뛰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한민국 다시 한번 일어나 한국 기적이 또 일어나 한국 그때 열정으로 다시 한번 뛰어봐 한국 다시 또다시 한번 한국 다시 한번 일어나 한국 기적이 또 일어나 한국 그날의 승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한국 다시 또다시 한번 한국 다시 한번 일어나 한국 기적이 또 일어나 한국 다시 한번 뛰어봐 한국 다시 또다시 한번 한국 다시 한번